이겨야 되는데? 이기자 좀. 우리 이번이게. 제가 그때 공략. 공략. 우와. 제가 그때 말씀드린 공략. 보컬군 스카프 있죠? 굿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. 잘 쓰겠습니다. 대박. 진짜 스카프. 대박. 예쁘다. 진짜로 약속을 지켜서 사오셨더라고요. 박수 칠까요? 아주 알차게 예쁘게 착용해보겠습니다. 2라운드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? 리더님들께 보여드리려고 정리를 해봤거든요. 준비성이 아주 절저한 친구들이구먼. 라쿠나 이런 거 안 주던데? 전 세계적으로 저항주의적 문화가 형성이 되고 억압을 받던 시기에도 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청년들의 의지가 돋보이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 테마를 청춘으로 잡았습니다. 그런 내용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서 참신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예상한 대로 스무스하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. 곡 자체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즐기자이기도 하고 에너지는 저희가 가장 폭발적이지 않을까. 이거는. 왜 여기서 공연을 해요? 야 이거는 끝났다. 따로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? 명창 명창. 저희가 퍼포먼스적으로 조금 도움을 받고 싶거든요 사실. 뭔가 이런 연주를 할 때 너무 다들 굳어있는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어요. 그거 제가 또 가르쳐 드릴게요. 자. 여기 타시잖아요. 네. 스텝을 밟아주는 거예요. 이거 디스코 느낌으로. 방금 이 부분만 저희 영상 좀 받을 수 있을까요? 그거 연습하게요.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그 눈빛 있죠. 한 번 훑는 거죠. 사람들을 싹 훑다가 하하할라이트 하는 거예요. 재환 리더님께서 팁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아시는 것 같고 잘 선택한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자, 이 기세를 몰아서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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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무대는 확실히 반응 좋을 거예요. 자기적이지 않게. 우리답게. 라이벌 있으면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결과물보다 더 좋게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. 형님들 후배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설 여러분 죄송하게 됐습니다. 제가 또 제설 작업 많이 했거든요. 제설 작업 전문입니다. 저희가 다 눈치우기 전문이니까